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탱크와 강의를 맡은 인터넷 사업하고 있습니다 황미양입니다. 네 오늘 탱크와 강의를 하기 전에 제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릴게요. 저는 이 사업을 방수겐 편은신 수석다임원 사장님 통해 전화받았습니다. 방금 전에 사업세범을 통해서 엄청난 열정을 받으셨죠. 꾸준함과 성실함으로 인생의 제2막을 여신 방수사장님 통해서 제가 아메의 사업을 전화받았는데요. 그 아메이가 친근제 집에 놀러갔다가 우연치 않게 전달보게 됐습니다. 기회는 항상 열려져 있고요. 그 기회를 잡은 사람만이 제2의 인생의 서막을 먼저 열어가신 분을 통해서 저도 같이 기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에 자영업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고요. 부모님과 함께하는 자영업이 내꺼인 줄 알았지만 사실은 그 자영업이 내꺼가 되기 전에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꺼가 신기루처럼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처럼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1.76kg로 낳게 됩니다. 그 미숙아를 건강하게 키워야 됐다는 생각으로 우연치 않게 친구들에게 놀러갔는데 그 자리에 저희 스폰서님이신 방숙 수석다임사님 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럼 저희 아기 키가 작으니까 어린이 제품 하나 먹어볼게요. 하고 시작한 아메이사업의 해온가입과 뉴트리 어린이 카시움을 하나 통해서 방숙사장님이 저희 집에 오셨고 제가 그것을 통해서 아메이사업을 전달 받았고 그것을 통해서 재작년의 개년도에 에메랄드를 당성하고 너무나 열정적으로 재미있게 아메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메이사업을 너무나도 열정적으로 재미있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엇을 해야 될지 궁금하시잖아요. 제가 바로 10가지 아메이사업의 핵심 키워드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텐코어입니다. 텐코어는요. 첫 번째 사업의 습관과 행동을 만드는 원칙을 만들게 됩니다. 첫 번째 책 그리고 1일 30분 동안 책을 읽으시면 되죠. 그리고 오디오 하루에 1개 이상 들으시면 되고요. 미팅 주 3회에 미팅 참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제품 외용. 제품을 잘 써보시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소비자를 관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사업 설명한다고 하죠. STP, 쏘더플랜. 한 달에 15회 이상. 그리고 또한 일곱 번째 신뢰 쌓기. 여덟 번째 상담. 아홉 번째 이커무니케이션. 열 번째 웰빙. 이렇게 학습 코어, 행동 코어를 나눠서 하시면 바로 아메이사업의 키워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오늘 소개시켜 드렸거든요. 1번 책부터 5번 소비자 관리까지입니다. 첫 번째 책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탱커에 아메이사업을 하는데 웬 책?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사실은요. 아메이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여셨던 저희 스폰서님처럼 아메이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이끌어 내셨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이, 그분들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일찍 차를 마시고 나 스스로를 돌아보는 명상의 시간을 갖다 오든지 기도를 하든지 이런 좋은 습관을 가지는데요. 그 습관이 바로 나의 운명을 만들고 그 운명을 통해서 처음엔 우리가 성공을 이끌어가게 됩니다. 처음에 우리가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또다시 우리를 성장시키는 것이 바로 탱커입니다. 탱커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한 우리의 더 좋은 습관을 가지게 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로 가는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책 읽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책을 읽으시면 됩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책을 읽을 때 저도 처음에는 책을 읽다 보니까요. 하루 종일 아메이사업하고 애들 밥해서 먹이고 씻기고 재우다 보면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누워서 책을 읽다 보면 책이 팍 눈에 떨어지면서 책이 저를 깨워요. 마저 읽으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책은 상대를 설득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빨리 일어나서 책을 읽어서 너 스스로를 변화해. 이렇게 하루에 책을 읽는 30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 책은요. 아무 책이나 읽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성공하는 사람들이 읽는 책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아메이 시스템에서 정해주신 성공하신 분들이 쓰신 파이프라인 우아, 아바타 수익, 카피케 마케팅 또한 저희 창업자이신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쓰신 그리고 끝없는 추구, 심플리 리치 이렇게 절대 긍정 아메이사업의 창업자의 책 또 아메이사업을 성공적으로 읽어내신 분들의 책이 권하는 그런 책들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요. 사실은 책을 읽는다고 다 성공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성공하신 모든 아메이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계통에서도 성공하신 모든 분들은요. 갖고 있는 공통점. 바로 책을 읽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책이 나를 깨울지라도 우리는 그 책을 읽는 것을 스타트 하시는 게 바로 성공의 첫 번째 스타트입니다. 책을 통해서 나의 마인드를 키우고 그리고 깨달음을 극대화시키고 성공의 매개체를 이끌어내시는 스타트를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오디오입니다. 오디오는요. 하루에 한 개 이상 들으시면 됩니다. 듣기만 하면 돼. 듣기만 하면 돼. 이어폰을 꽂으시고 핸드폰의 다운을 받으셔서 돌아다니시면서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운전하시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면서 듣기만 하면 됩니다. 너무나 쉽죠. 이 오디오는요. 어떤 음원들이 있냐면 성공자의 음원 파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파일을 들으므로 통해서 내가 성공자와 함께하는 아메이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으면서 가장 강력하고 빠른 동기부여를 이끌어낼 수 있고요. 내가 혼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들잖아요. 그럴 때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할 수 있는 게 바로 성공자의 음원 파일입니다. 오늘처럼 저희 스폰서님께서는 방숙사님께서 유튜브에 찍으셨잖아요. 이거 유튜브에 올라갈 거거든요. 그런 것들로 들으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요. 아메이는요. 제품 강의를 기본적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업자가 제품에 대해 무지하며 내 사업의 아이템을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품 강의도요. 오늘처럼 유튜브 강의에 다 올려져 있습니다. 하나씩 들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KSO 오디오 CD가 있습니다. KSO 오디오 CD는요. 미국 아메이에 60년대에 성공하신 사업자들 사장님들이 그 자업의 사업의 노하우, 그 열정, 그리고 핵심 키워드 이런 것들을요. 하나하나 풀어내신 게 바로 시스템을 이해하고 도울 때 도움이 되는 그런 오디오 KSO 오디오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요. 저희 지금 빅드림에서 매일매일 하나하나씩 아침마다 너무나도 감사하게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요. 매일매일 들어보시는 걸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걸 스폰서님께 공유를 부탁하시면 어느 누구나 다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매일매일 올라오는 오디오 KSO CD를 들으시면 좋고요. 특별히 요즘은 유튜브 시대이잖아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듣기 또한 시청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꼭 좋아요 버튼과 함께 구독을 같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천 오디오를 드리면 저희 빅드림의 수장이신 우리 김혜련 사장님의 성공보다 아름다운 도전. 저도 이 오디오를 정말 많이 들었는데요. 이 오디오를 들으면서 김혜련 사장님께서 이 따님이 훌라후프를 돌리면 훌라후프를 돌리면 엄마 나는 훌라후프를 돌리나 봐 그때 그때 집에 평수가 작아서 훌라후프를 못 돌리나 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성공하시고 큰 집으로 이사가서 따님이 훌라후프를 돌리는데 어떻게 했어요? 훌라후프를 너무 잘 돌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셨던 거 들으면서 저도 굉장히 우리 아이들도 생각이 나고 김혜련 사장님의 오디오를 통해서 나도 아미의 사업을 정말 잘하고 싶다. 그렇게 꾸준히 해보고 싶다. 매일매일 정말 많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정학수 사장님의 줍지 않는 나사모. 저희 남편이 나사모과 함께 이미지가 클로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버려지는 나사모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아미의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덱스터 에거 사장님의 베스트 오브 덱스터 또 우리 저희 빅드림을 이끌고 또 씽킹빅을 이끌고 계시는 김종규 사장님의 사업가의 자세 이렇게 또 오디오를 통해서 내가 초기 사업자에 들어있던 오디오들과 내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자세를 갖추기 위해서 듣고 싶은 오디오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들으시면 좋고요. 잘 모르시겠으면 스폰서님께 공유를 부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세 번째, 아미의 사업에서 가장 1순위 원칙입니다. 미팅 참석입니다. 왜냐고요? 배움이 없는 성공으로 없기 때문입니다. 이 배움을 통해서 나는 사실은 50만 원 남편 모르게 50만 원 혼자 쓰려고 아미의 사업을 시작했지만 그 아미의 사업이 어느 순간 저한테 저희 가정의 미래를 준비하고 저희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아미의 사업이 됐습니다. 왜냐고요? 미팅에서 저의 꿈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미팅은 저희의 비전과 확신을 시켜주시고 저희의 꿈을 커지게 하는 장소가 바로 미팅장입니다. 그럼 미팅장에서 내가 동네 남아서 아미의를 할 것이냐 동남아 아미의를 할 것이냐 아니면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것이냐 미팅에서 그 꿈을 키우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아미의 사업은 교육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배운 것을 누군가한테 가르치고 내가 배운 것을 행동하는 일이 바로 아미의 사업이고 그것은 바로 미팅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미팅을요 아이들을 키우거나 직장 다니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반드시 내가 참석해야 될 미팅을 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타협하지 않고 이 미팅을 반드시 참석하겠어 이런 미팅을 정하시면 너무나도 미팅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쉽겠죠. 또한 미팅 참석은요 나의 팀워크의 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한 큰 미팅과 스폰서 중심으로 움직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지속적으로 참석이 팀의 방향을 이끌어 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STP가 어떻게 브론즈 STP를 굉장히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뭘 많이 하죠? 파워 STP. 김혜연 사장님께서 파워 STP를 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것은 어디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미팅장에서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파워 STP를 통해서 나의 가슴을 울리고 나의 울린 가슴을 통해서 누군가의 가슴을 똑똑똑 녹화할 수 있는 게 바로 미팅장에서 팀의 방향성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팅은요 회사원이라면 매일 출근을 하는 것처럼 자영업이라면 매일 매장을 오픈하는 것처럼 출근을 하고 매장을 오픈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바로 미팅입니다. 그래서 미팅 참석하셔야 되고요. 미팅은요 큰 미팅 우선으로 참석하셔야 됩니다. 왜냐고요? 나는 꿈이 작지만 누군가한테 전달한 이 암회사업이 정말 큰 꿈을 갖고 있는 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펑션, OSR, 그리고 시스템 미팅, 홈 미팅, 그리고 소비자 1대1 미팅 이렇게 미팅은 큰 미팅으로 우선으로 참석하시는 걸 원칙으로 하고요. 미팅에는 항상 스폰서님이 함께 하십니다. 스폰서님이 계신 자리에 나도 함께한다. 그렇다면 내가 더 많은 열정, 스폰서님의 노하우를 하나라도 더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미팅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유튜브 미팅과 줌 미팅이 아주 왕왕 활성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줌 미팅에 참석하셔서 우리 이호연 사장님께서 얘기하셨어요. 우리가 미팅에서 열정을 받으려면 일찍 가죠. 30분 정도 일찍 가서 맨 앞자리에 앉잖아요. 너무나 기대하면서 미팅의 열정을 첫 번째 줄에서 받잖아요. 줌 미팅을 내가 열정적인 마음으로만 참석하셔도 내가 첫 번째 자리에 앉아있는 게 바로 줌 미팅입니다. 그래서 열정을 가시고 줌의 메인 미팅에 꼭 참석하시고 이 이후에 있는 애프터 줌 미팅도 진행하신다면 그거에 또 반드시 참석하셔서 나는 이 미팅에서 이거의 열정을 받았지만 나보다 더 사업을 크게 하시고 오래 하신 사장님들은요.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곳에서 그 사업의 열정, 그 사업의 키워드를 찾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미팅과 함께 스폰서님의 마무리 미팅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너무나도 열정을 받을 수가 있고 오늘 하루 또 내가 일주일을 살아가는 거에 새로운 열정과 힘을 주기 때문에 애프터 미팅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미팅들이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모르시면 스폰서님한테 부탁하시면 되고요. 어디서든지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아메이사업은요. 제품을 100% 이용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고요. 아메이사업의 키워드. 내가 단순 소비자. 아메이제품을 썼는데 제품이 너무 좋아. 하지만 그 제품을 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프로슈머. 제품을 쓰면서 수입을 만들어내는 소비가 수입이 되는 프로슈머로 인식을 전환하게 되는 개념이 바로 제품 100%의 애용입니다. 왜냐고요. 제품을 써봐야지. 내가 이 가진 제품을 가지고 우리는 연예인이 아니에요. 제가 고소영처럼 예쁘긴 하지만 웃고 계신가요? 고소영처럼 예쁘긴 하지만 고소영은 쓰지 않는 제품을 고 땡땡. 죄송합니다. 고 땡땡. 그분은 쓰지 않는 제품을 선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내가 쓰고 있는 제품을 누군가한테 전달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메이사업이 너무 쉬워져요. 내가 아메이사업에 대한 제품을 잘 써보시고 이 생제품들을 잘 전달해보시면을 통해서 아메이사업이 저절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품의 애용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제품에 대해 공부하여 또한 우리가 제품을 써보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써보려면 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럴 때는요. 제품을 잘 가르쳐주는 공부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유튜브 거기서 잘 공부하셔서 내가 쓰는 제품의 감동을 두 배로 끌어오시는 거예요. 왜냐고요. 나는 감동이 둔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는 그 제품에 대한 감동이 너무 잘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의 감동을 나의 감동으로 참아서 내가 제품에 대한 자신감이 끌어올리면 그 제품에 대한 자신감을 통해서 사업에 대한 자신감이 생깁니다. 왜냐고요. 아메이사업의 아이템은 아메이제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아메이제품을 통해서 사업의 핵심 소비자를 모을 수 있기 때문이고요. 그 소비자를 모으는 소비자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열정적인 파워와 STP를 통해서 누군가는 아메이제품을 통해서 아메이사업과 아메이쿔이 꿈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요. 내가 아메이제품을 브랜드체인지에서 쓰는 속도가 내 사업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부터 써야 돼? 어떤 것부터 써야 돼? 생각하신다면요. 신제품부터 쓰세요. 왜냐하면 아메이예서에서 가장 전세계적으로 트렌드 있는 제품을 신제품으로 만들기 때문에 신제품을 우선적으로 써보시는 것들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비싼 제품 먼저 써보세요. 왜냐고요? 비싼 제품은요. 그만큼 회사에서 아주 공들여서 잘 만들었기 때문에 누군가 써도 누구나 다 써도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 먼저 써보고 다른 분한테 전달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제품들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아메이예서의 제품을 통해서 만들어진 단단한 그룹들을 소비자로 관리하는 게 되게 좋죠. 우리는요. 한 번 팔고 마는 사업이 아니에요. 누군가한테 이 제품을 하나 전달하고 숨는 사업이 아닙니다. 숨을 수가 없어요. 왜냐고요? 제품이 너무 좋아. 또 쓰고 싶어해. 날 또 찾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수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 관리를 아주 체계적으로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소비자 관리를 통해서 단단한 소비자 팀이 바로 나의 네트워크의 기본이 되고 이 소비자들이 매주 매달 재구매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바로 소비자 관리입니다. 또한 소비자는요. 내가 이 좋아하는 제품은 나는 평생 쓰겠어. 그런 분들 너무 많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도 엘리베이터에 올라가다가 아메이치아과 알메이 하얀색 비누를 쓰고 싶어서 저한테 회원 가입을 하시고 제품을 브랜드 체인지에서 쓰시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또한 커피숍에서 더블X 하나를 달랑달랑 들고 들어왔는데 저기요. 저기요. 일로 한번 와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제품은요. 항상 진리이고 그 제품들을 써보는 것들은요. 항상 소비자를 단단하게 관리하면 그 소비자가 나한테 쓸 수 있게끔 됩니다. 그리고요. 좋은 제품을 잘 쓸 수 있게끔 제품 데모 그리고 매니아 소비자에는 어떻게 돼요? 제품만 쓰면 안 되잖아요. 이 좋은 사업의 기회를 전달해야 돼요. 매니아 소비자에게 매니아 소비자 플랜과 함께 사업의 기회,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도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고요. 소비자 관리는요. 미인 경칠지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이 마음을 나한테 열었기 때문에 더 많은 제품들을 쓰게 하실 수 있지만 그리고 본인의 몸이 경피도기 없는 깨끗한 몸으로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소비자 관리이고요. 또한 함께 나에게 미인 경칠을 통한 그 소비자들은요. 나와 함께 해. 나와 함께 인생을 살고 싶어하는 소비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비자 관리는요. 아메의 제품을 쓰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이 나의 인생으로 나의 인생이 그의 인생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멋진 것이기 때문에 정말 꼼꼼하게 소비자 관리하시는 걸 정말 추천드리겠습니다. 또한요. 또한 소비자 관리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12Q 노트가 있고요. SOP라는 그런 도구가 있습니다. 그런 SOP랑 12Q 노트를 통해서 매주 매일 그다음에 하나하나 제품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게 소비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소비자 관리를 하고 더 많은 아메의 제품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생활이 윤특해지고 또 그것을 통해서 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을 만들 수 있습니다. 1번부터 5번. 잘 기억하셨죠? 1번부터 5번을 통해서 더 많은 소비자 만드시고 나와 함께 꿈을 나눌 수 있는 소비자들과 함께 아메의 사업은 이것만 하면 됩니다. 10가지 중에서 1번부터 5번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너무 쉽죠? 이걸 함께 하셔서 더 많은 소비자들과 함께 꿈을 가득한 아메의 사업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마무리가 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텐코어를 강의했던 에메랄드 황미양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